대화 명언 명언 핑크 잼은 시간이 지나도 안 바란다 제가 이 시간 그거도, 도불 가이빈다 어느 날오는데? 이거야, 오우 만onte어 오우 너무 웃겨 제가 한국에 굉장히 여러 번 와서 공연했었는데 저도 한국에 비교해 많이 갔어요 그때마다 그 핑크 오션을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 같이 만들어주는 아주 예쁜 粉홍색 카야을 받을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삼성! 제가 기억나요 와우 참여는 제가 너무 잘생겼어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잘생겼어 저는 이 노래가 들었을 때 한국 하트 알아요? 네, 진짜 알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트 너무 작은 거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큰 하트를 잘 먹으면 돼요? 자,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 장면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를 진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